지난 강의에서 배운 표현 라이드 샷건 에 이어서 자동차와 운전에 관한 표현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운전하는 것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싶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네가 운전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you drive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말고 take the wheel 이 표현이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운전대를 보통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콩글리쉬 표현으로 영어 원어민들에게 운전대라는 의미로 핸들이라고 말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영어 사용자들은 운전대를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릅니다 스티어는 자동차나 배 등을 조종하다 의미가 있고 스티어링 휠은 지역하자면 조종하는 바퀴입니다 그런데 자주 쓰다 보니까 앞에 스티어링을 빼버리고 그냥 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take the wheel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기 힘들죠 한국인들에게 휠은 보통 자동차 바퀴로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영어 원어민들에게 있어서 둥글고 회전하는 것은 모두 휠입니다 그래서 휠이 자동차 바퀴와 운전대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동사 take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 특히 책임이나 의무 등을 맞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ake the wheel은 운전대를 맞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특히 액션 영화 등에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비하인드 휠은 바퀴 뒤에서가 아니라 운전대 뒤에서의 의미입니다 운전대 뒤에서 도대체 뭘 하겠어요 당연히 운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또한 운전을 한다의 의미가 됩니다 운전을 하죠 비하인드 휠은 동사 get 또는 비동사와 자주 어울려 쓰입니다. 드라이브, take the wheel, 비하인드 휠 이 세 표현이 모두 운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쓰이는 상황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미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 계속 공부를 하다보면 그 뉘앙스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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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